반갑습니다. 한빛드론 이동주입니다. 지난번 오즈모 액션 소개 영상에 의해서 오늘은 오즈모 액션의 각 구성 메뉴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모 액션의 UI는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봐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상하 좌우에서 모든 메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위쪽에서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내려주시게 되면은 8개의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사람 그림도 있고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 그림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자 현재 설정을 C2에 저장 뭐 이런게 돼 있죠. 자 맞춤 모드라고 합니다. 즉 동영상 찍다가 사진 찍다가 그 모두 화이트 밸런스 맞추고 셔터 스피드 맞추고 이렇게 언제 합니까. 즉 본인이 즐겨 쓰는 촬영 모드들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그 모드에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드로 저장하고 싶으면 현재의 설정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누르면 동영상 4K 25프레임으로 EIS를 켜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세팅을 해서 이걸 저장할 거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C1, C2, 맞춤 모드 1, 맞춤 모드 2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자 해당하는 모드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우측 하단에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즉시 소리 없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뒤로 나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메뉴는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밝기 조절이죠. 밝기 조절은 슬라이드로 간편하게 되고 배터리의 소모율이 클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정도 밝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열쇠 버튼은 화면을 잠그는 거죠. 불필요한 키가 눌려지지 않도록 이걸 누르시게 되면 스크린 잠김이라고 뜨고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려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메뉴 볼트 모양의 이렇게 그림을 볼게요. 여기에 이제 많은 메뉴들이 들어있는데 자 첫 번째 음성 제어부터 보겠습니다. 음성 제어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섯 가지 명령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멈추거나 화면 전환을 하거나 전원을 끄거나 그래서 음성 제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 그리고 음성은 영어하고 중국어만 되니까 이 중에서 결정할 수 있고 명령 목록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다섯 가지 명령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제어를 켜시게 되면은 바깥으로 나갔을 때 테이크 포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음성을 끄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음성을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끄시게 되면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뒤로 나가보고요. 스냅샷 모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모드로 촬영을 할 것인지 동영상 사진,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HDR 등등등 여러 가지 모드들이 존재하고요. 자 퀵 스위치라고 해서 QS 버튼이라고 오즈모 액션의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QS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드들 자 내가 맞춰놓은 맞춤 모드부터 시작해서 동영상에서 나는 동영상에서는 어떤 어떤 모드들을 주로 사용하고 사진에서는 어떤 어떤 모드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모드만 체크해 두시면 그 모드만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QS 버튼으로 손쉽게 내가 설정한 메뉴 내에서만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무선 연결은 어차피 우리가 미모라는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연결이 돼서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 세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바람소리 감소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주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람이라든가 주변 잡음들이 많이 들릴 수 있는데 이 바람소리 감소를 켜놓으시게 되면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사운드 그리고 촬영자의 어떤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잡음을 좀 줄여주는 효과를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알림음이라고 돼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이 오즈모 액션이 피드백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에 대한 소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드는 촬영을 할 때 그냥 맨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것들을 어떤 가이드라인 선을 보면서 촬영하면 훨씬 더 중앙점이 어딘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끌 수도 있고요. 자 깜빡임 방지는 자동으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크린 자동 꺼짐은 1분부터 10분 그리고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화면을 촬영할 때 현재는 1분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촬영 시작했을 때는 이 화면이 보이는데 1분이 지나면 스크린이 자동으로 꺼져서 배터리의 효율을 좀 올려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ED는 앞쪽 LED와 뒤쪽 LED 어떤 것들을 켜고 끌지 아니면 전면에만 끌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자 언어는 한국어, 중문, 일본어, 영어 다 지원이 되죠. 그리고 날짜, 시간 세팅하는 것들 그리고 SD카드 포맷을 여기서 바로 한 번에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장 팩토리 리셋이라고 해서 공장 초기화로 완전히 처음에 구입했던 당시로 돌릴 수도 있고요. 자 나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현재 이렇게 뭔가 화면을 돌리는 듯한 이 그림은 뭐냐면 오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업이 있고 다운이 있습니다. 자 다운하니까 이렇게 뒤집어지죠. 말 그대로 오토로 놔두게 되면 화면을 돌린 이 오즈머 액션을 돌리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업으로 놓게 되면은 무조건 이쪽이 상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게 되면은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촬영이 되고 다운을 놓게 되면 반대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보통 오토로 놓고 쓰시면 되고 촬영 모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동그랗게 돼 있는 그 다음 버튼은 스팟 측광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음성 지원이 따로 있네요. 원래 여기 볼트 메뉴에 들어가 있었는데 음성 지원 메뉴가 따로 있어서 그냥 이걸 누르게 되면 음성 지원을 바로 쓰실 수가 있는 하키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 모양의 아이콘은 앞쪽에 있는 LCD 스크린을 풀로 다 꽉 채워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16대고 원래 영상 찍히는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인지 왜냐면은 사실은 이걸 정하는 거에 따라서 앵글이 각도가 다르게 보이니까 이거는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을 찍게 되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끌어 댕겼을 때 촬영한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을 여러 개로 동시에 이렇게 바둑판 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해당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바로 지우실 수도 있고 자 한 번에 지우고 싶으시게 되면은 여기서 뭐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지울 수도 있죠. SD 카드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측에서 화면을 이렇게 끌어서 당기시면 뭐 오토, M, 그러니까 매뉴얼 모드죠. 여러 가지 카메라 세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로 보통은 놔두시면 최적의 값으로 맞춰서 촬영이 되고 본인이 매뉴얼 값으로 뭐 야간에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뭐 노출 값을 조정하겠다고 하면 ISO라든가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 노출 값을 조정할 수 있고요. ISO는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320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여기 카메라 버튼 누르시게 되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하고 왜곡을 보정을 할 거냐 말 거냐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JPG로 촬영할 것인지 나중에 후보정을 위해서 JPG와 로우 파일을 같이 촬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영상 모드면 동영상 모드에 맞게 또 바뀝니다. 각각의 촬영 모드에 맞는 서브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이 좌측 하단에 보시면 눌러보면 촬영 모드가 나오죠. 사진에서는 이렇게 AEB, 일반 촬영, 연사 촬영, 인터벌 촬영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AEB는 우리가 이제 Auto Exposure Bracketing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노출 값을 잘 조정을 잘 맞출 줄 모르고 또는 전문가 분들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AEB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한 세 가지 또는 다섯 가지의 다양한 노출 값으로 자기가 바꿔가면서 자동 촬영을 해주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한 장 찍거나 연사로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주고 인터벌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동영상에 가시게 되면은 자 8배속의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반적인 동영상 그리고 HDR HDR 촬영 어둡고 밝은 부분에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최적의 아주 고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고 또 타임랩스로 아주 긴 영상들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타임랩스 촬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을 때 밑에서 현재는 지금 4K 25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해당 촬영 모드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4K로 촬영했을 때 4대3으로 화면 비율을 4대3으로 찍을 건지 16대9로 찍을 건지 2.7K 4대3, 2.7K Full HD, 720p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당하는 모드에 밑에는 프레임 수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4K는 60프레임까지 지원되니까요. 이렇게 60프레임, 50, 48, 30, 25, 24까지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EIS가 켜져 있거나 이걸 끌 수도 있죠. 손떨방을 끄거나 켤 수도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잡아주는 건데 아주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메뉴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뉴들 그리고 좌측에서는 사진 촬영했던 내용들 지금은 사진 촬영된 게 없으니까 우측에서는 해당하는 카메라에 대한 어떤 세부 세팅 서브 메뉴고 좌측 하단에서는 촬영 모드를 결정할 수 있고 밑에 정중앙에서 끌어올리시면 해당 촬영 모드에 대한 어떤 해상도라든가 프레임 수를 정해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즈모 액션의 UI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구성 메뉴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오즈모 액션을 활용한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점은 덧글에 남겨주시고 한비트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